안녕하세요. 포카낭입니다. 2013년 1월 17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 1월 16일 상한가급등 주시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아 오늘 오전장에는 먹을 거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와 오후장에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들이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해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오늘 이거 좀 심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한 25종목 정도 나왔죠. 그죠? 범위는 거래량은 10만주고 거래량 10만주에 10% 딱 이거 10% 추가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18종목 나왔어요. 그죠? 고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수정 고가 70종목 평소랑 똑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더 종목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확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밀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장을 보면 시장을 보면 일단은 지금 최고점에 이제 1월 1일 날 최고점 찍었잖아요.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까지 왔죠. 그죠? 위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선물이 280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에 올라온 거에 지금 한 달치를 갖다가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5%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장은 왜 이러냐?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외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물량을 받으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주식 선물 자 변동성이 좋으니까 선물도 좋고 예 선물도 좋고 그 다음에 주식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종목이 막 상하가 하는 종목도 많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도 많고 테마 이슈 이런 것들이 잘 먹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익이 낫고 그 수익을 갖다가 저희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슈가 없이 올라온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때려버리죠. 여기서 바로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여기서 한 번 붕 떴다가 여기서 다시 빼버리고 오늘 뉴스 떠서 박살난 종목만 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열두색이 돼요. 자 우리가 특징주라고 뜨는 것들 있잖아요. 특징주 자 특징주라고 뜨면 순식간에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된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위에서 노는 것처럼 시작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기서 시작해서 박살을 해버려요. 와 이슈가 좋건 나쁘건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도 테마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대장주만 먹힙니다. 거의 대장주만 올라가죠. 나머지는 계속 밀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트를 해줄 때 리스트업을 해줄 때 그리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면 리딩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리스트업을 해드리죠. 리스트업을 해드리면 리스트업을 해드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장주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거 동국의 산업 동국의 스시 요것도 요건 테마는 아니지만 움직임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한국석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한국석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다 바꿔달라 빅텍 여기서 올라왔죠. 빅텍도 11% 얘도 6,7% 올라왔다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페마도 안 먹히고 이슈도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자 오전장에는 그냥 그냥 수급으로 올렸던 종목을 오후에 박살을 내면서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윗꼬리 단종목들 엄청 많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려고 본 거에 보면 여기서 보면 다 윗꼬리 달았죠. 뭐 동원산업부터 시작해서 예 여기 보면 솔로스 첨단소죠. 이거 우선주인데 얘도 그렇고 뭐 이삭엔지니어링 매드팩도 올라왔다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얘네들이 이 정도니까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이 정도니까 10% 밑에 있는 종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이 밀리거나 은봉호까지 빠진 종목도 많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단기 매매를 해라 단기 매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 매매를 갖다가 단기 매매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은 하셔야 돼요.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주식을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돈 벌려고 했잖아요. 그쵸? 처음에 주식을 돈 벌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보면 주식을 하려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주식이 많아집니다. 매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왜 주식을 사랑하세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떨어지는데 이 종목이 오를 거란 희망을 가지고 왜 버티세요? 아니에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이 주식 삼성 경제를 포함해서 삼성 경제가 여러분들을 먹여살리지 않아요. 한솔로지스나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동국산업이나 아니면 티라유텍이나 머드팩토 이산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주식이랑 사랑하는 순간 주식은 망합니다. 과감하게 나는 이 주식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수입나면 그냥 버리면 끝이야. 이 종목 다시는 안 봐도 돼. 왜 근데 종목에 미련을 가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이 종목이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유가 버티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안 그러면 안 버티는 게 좋습니다. 선물 봐요. 얼마나 깔끔해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0만 원짜리도 나오고 매도를 쳐서 또 120만 원 벌고 또 매술에서 100만 원 벌고 매도에서 180만 원 벌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얼마나 편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돈을 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종목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라도 그 종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주식을 하려고 주식을 하지 마시고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 한번 보죠. 오늘 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5% 밀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변동성 컸죠? 자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쵸? 요거 짧게 매도 나왔고 여기서 길게 매도 큰 매도 나왔습니다. 바다까지 찍고 올라왔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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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매수 오늘은 굵직 굵직 한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왔죠? 보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많네 여기도 5개 오늘은 굵직 굵직 한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자 우리 추세선을 볼까요?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이 추세를 갖다가 잘 보세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경설정에 갭보정이 돼야 되는데 왜 갭보정이 안 돼 있냐? 자 요렇게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죠?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매도가 나왔죠? 매도 짧게 나왔고 요거 매수 크게 나왔고요. 요거 매도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큰 매도 나왔다. 여기 매도 신호 나왔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짧게 매수 여기서 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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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 훨씬 더 많네.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호에 따라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신호만 하더라도 자 신호만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 나왔죠. 아침에 매도 여기서 매수 나왔잖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또 매수 매도 바로 매도 나왔어요. 그래서 쭉 해서 올라오다 여기서 살짝 매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요거는 수익 나기 힘든 자리고 그죠? 다시 여기서 매수 나왔고 다시 쭉 올라오고 여기서 매도 나왔고 그러니까 리딩클럽 같은 경우는 신호를 잘 보고 신호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추세를 보셔도 되고 물론 나중에는 분봉 매매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성 같은 경우는 요런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 는 10만 전자 간다고 하는데 누가 200만 전자 만든다고 그랬다면서요? 정치인 중에서 예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200만 전자 절대 못 가요. 지금 10만 전자 간다고 뉴스 나오고 뭐 하더니 다시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방으로 계속 밀리기 시작하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것도 간신히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스윙으로 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단기로 대응하는게 잘하는 매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때 높게 시작을 했죠. 자 삼성 보핏 로봇 기대갑 보핏 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인탑스 뉴스 나와서 시간 내로 올라왔던 종목인데 꽤 높게 시작을 했고요. 자의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거고 자의결 LFP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예요. 어디죠? 벤치가 내년 출시 차량을 갖다가 LFP 배터리 옵션을 추가한다. LFP 가격이 저렴하죠. 그쵸? 뭐 그래가지고 LFP 배터리 뭐하고 미국에 LFP LFP 제조공장 설립을 추가 한다는 것 때문에 LFP 배터리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한미 사이언스는 어제 실제 뉴스 같은 건 어제였는데 한미 약품이랑 한미 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얘기 있죠. OCI 홀딩스와 최대주주 변경 수반 경영권 문쟁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한미 사이언스만 급등을 했습니다. 한미 약품은 약했고요. 한미 사이언스는 중간 정도 올라올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동원 산업 동원 산업은 3290억 주식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했던 거를 소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원 산업은 앞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5월 에 한다고 그러죠. 5월 5월 이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같아요. 3월 말에 주총을 하고 4월 달에 정리를 해서 5월 말에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식 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주주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동원 산업 아까 봤을 때 20% 정도 인가요? 동원 산업이 20% 정도 주식을 없애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한 거고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원통용 배터리 케이스에 상승되는 니케 금강 판 사업에 신사업으로 추가했다는 것 때문에 동국산업이 올라온 거고 KMW 같은 경우는 6G 관련한 걸로 올라오는 거죠. 6G 6G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6G를 민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갤럭시 24 갤럭시 24 가 이제 시판이 되죠. 언박싱이 되는데 모델로는 이강인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강인 쓴다고 그러고 맞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갤럭시 24 가장 크게 믿는 건 AI 폰 이란 얘기예요. 지금은 8개국 인가 10개국 인가 언어를 갖다가 그냥 통화로만 해서 서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폰이 나오면 AI 관련한 종목들 특히 그 언보드 AI 인가요? 온 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쪽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자, 오늘의 상황 겁니다. 아이고야 썬앤엘 이게 이게 뭐라고 했더라? 이름이 또 까먹었다. 선앤엘 선앤엘 선창산업 예전에 선창산업 자산 자평가 결정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그러고요. 인텝스는 상성전자 보핏 기대감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 자이글은 벤치가 내년 출시 차량부터 LFP 배터리 옵션으로 추가한다는 것 때문에 LFP 관련한 종목으로 자이글만 올라왔어요. 한미사이언스 OCI 홀딩스와 최대주주 변경 수반한 주식매매 계열처의 경영권 분쟁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좀 보죠. 아, 오전에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많았었는데 자, 일단 36물산 36물산 같은 경우는 자, 36물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죠? 아, 점 아침에 그쵸? 아침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수급이 들어온 거 따라 들어간 건데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40만 원 정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것들 특히 오전장에 수급 들어오는 거는 들어갈만 하죠. 오전장에 수급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이슈가 있던 없던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고점에서 꼭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익을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아시겠죠? 부강약품 부강약품이 부강약품 모회사가 OCI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수급 세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움직임 나왔고 1차 2차까지 두 번 먹었는데 120만 원 정도 수익 나왔고 얘네가 얘네가 한미약품이 안 움직이는 대신 부강약품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올랐고요.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올라와서 한미사이언스가 상압가를 들어갔고 한미사이언스 대신 한미약품이 올라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안 오르고 한미약품은 여기서 올라오다가 무너져버렸죠. 대신 부강약품이 올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삭엔지니어링도 아까 이슈 좋았어요. 자 이삭엔지니어링은 리딩클럽에 제가 드린 종목이죠. 자 이삭엔지니어링은 자 이삭엔지니어링은 제가 아까 1시 30분에 드렸습니다. 자 이삭엔지니어링 제2의 인탑스 예 삼성로봇 공급 이삭엔지니어링 자 11시 29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1시 29분 1시 29분 27분 8분 30분이네요. 여기서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죠. 1차 그죠? 2차 그 다음에 빠졌다가 오후에 막판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왔는데 마지막엔 패대기 치고 박살났어요.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이것도 11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수익이 나는 것들은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이 나는 것들은 가능하면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8종목은 떨어져요. 옛날에 7종목이었는데 오늘은 8종목이 떨어져요. 2종목만 올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물이 변동성이 큰 관계로 지금 보시면 선물 수익이 많이 나왔죠. 왜 선물을 안 하세요? 선물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PK9.kr 가면 있다고요? PK9.kr 가시면 있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예 매수 예 130만원 100만원짜리 나왔고 매도도 120만원 180만원 매도도 크게 떨어졌죠.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4분의 1 정도니까 130만원짜리면 30만원 정도 40만원이면 10만원 정도 수익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다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1당 정도 한계약 가지고 30에서 50 목표로 해서 하시면 충분히 간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2013년 1월 16일 상가급등주 이슈요 테마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앤엘 예 썬앤엘 이거 선창산업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썬앤엘이 성창산업인데 뭐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거래량이 없다가 중간에 한 분이 있다고 박살이 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 예 바닥에서 첫 상승인데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엄청 뺐죠. 뺐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그냥 바로 상 붙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매매하신 분들이 되게 잘하신 분이고 인탑스 자 아침에 이거 높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삼성 로봇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이거는 뭐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매매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 높아요. 자이글 자이글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얘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고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죠. 자이글 자 LFP 배터리 관련한 종목 내년 출시 벤즈 LFP 배터리가 옵션으로 추가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 LFP 제조 공장 설립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침에 조금 올라오다가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더니 예 고점을 돌파하더니 다시 빠져버렸고 점심 때 점심 때 꾸준하게 올라와서 예 상하가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동원산업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매 관련한 일이죠. 3300억 소각한다고 그러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요. 지금 주식수가 동원산업이 1400만 주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20% 소각한다고 그러니까 동원산업은 아우 시간으로 밀리긴 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동국산업도 이게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금강판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아까 동국산업 움직임 나온 게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KM 아 DXVX 자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KMW 자 삼성전자 6G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아침장에 싹 올라오다가 딱 멈추더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점심 지나서 1시인가요? 1시 40분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KMW는 꽤 세게 올라왔어요.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매드 팩터 자 이거는 키트루다 병용 대장암 투비 삼상 미국 FDA IND 승인 떨어졌던 뉴스 때문에 올라왔는데 매드 팩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 좋아요. 그쵸 바닥에서 꽤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이삭 엔지니어링 이삭 엔지니어링은 인탑스가 상관 걸로 같은 이슈로 올라온 겁니다. 로봇 관련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박살이 났네요. 자 내일 본다 그러면 글쎄요 인탑스는 봐도 될 것 같고요. 인탑스 그 다음에 써낸 일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한미사이언스는 내일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동원산업 올라오나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천윤스는 1월 17일 갭상승 예상종목 한번 보죠. 자 한솔로지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로지스트 지금 갑자기 물류 관련한 종목이 다상 들어갔어요. 중동 확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속보가 떴나요? 뉴스에 혹시나 속조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얘기 말고 북한 얘기 말고 이쪽에 그 중동쪽에 특별한 뉴스 없네. 그쵸? 예 어쨌든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솔로지스트 중동 확전 우려 예 그것 때문에 한솔로지스트가 지금 시간으로 상들어왔고 내일 아침에는 물류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겠죠. KCTC 당연히 물류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 마찬가지 얘도 시간으로 상들어왔고요. 동방 동방 얘도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동방은 내일 8.9% 인데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이 얼음에 가있고 얘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튈 수도 있어요. 동방 기억하시고요. 대한해운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인터지스 물류 쪽이에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한익스프레스 얘도 마찬가지 물류 관련한 종목 어? 흥아이온이 빠졌어. 흥아이온 얘도 2.7% 그죠? 그래서 첨부다 지금 물류 관련한 종목 특히 특히 해상 물류 관련한 종목들이 첨부다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얘네들이 움직임이 세게 나올 거예요. 대장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 봐가면서 나머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태용로직스나 뭐 차트로 보면 태용로직스가 대장이에요. 태용로직스가 지금 그래서 저 같으면 동방이 훨씬 더 세게 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비유 테크놀로지 한국항공 우주 산업이란 23 23억 짜리 공급 계약 상류 공격 헬기 훈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관련한 걸로 해서 비유 테크놀로지 올라왔고요. 파맵신 파맵신 파맵신이 파맵신 파맵신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새 경영진 윤곽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경영 참여한다 요거 때문에 4.9% 올랐고요. 이오테크 닉스 이오테크닉스 요거는 삼성전자 레이더 커팅장비 양산평가 협약 맺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오는데 저 이오테크놀로지는 내일 좀 보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대양제지 대양제지는 뭐 제지 관련한 종목인데 관리종목이고 뭐 이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내일 움직임이 나오는 거 자 일단 제일 세게 움직일 많은 종목이 일단 얘네 세개예요. 그죠? 지금 보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돛진개찜인데 이중에 하나가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면 가겠죠. 동방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공급계약한 거는 좀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놀로지 요거 이오테크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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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은 수익이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위든 아래든 크게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크게만 움직이면 선물은 대박이에요. 그쵸? 이게 선물은 좋아요. 선물은 안 움직이면 뭐하지만 선물은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이면 무조건 먹습니다. 주식은요. 올라야지 되죠. 그쵸? 주식은 반드시 내가 매수한 다음에 올라야지 수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러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주식이랑 러브하는 순간 망합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주식이랑 러브하다가 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이랑 러브하지 마시고 주식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은 뭐라고요? 그냥 원나잇 스탠드다. 뭐 그 정도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먹고 수익 내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이게 손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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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